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목걸입니다 오늘은 외대재배하는 영상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년생이고요 식재한 3년차 첫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3년 했던 올해가 이제 3년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대재배 할 때 특징이 좀 간편하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CC 롱 인데 외대재배는 여기서 한 요정도 한 무릎으로 말하면 무릎 밑에 정도 무릎 위로 안가고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잘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전지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대재배는 그 호박집게로 했기 때문에 자르고 나서 이게 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구요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외대재배는 뭐 한 20에서 한 50cm 사이 정도 뭐 넘게는 60cm 정도 잘라도 됩니다 이거는 이 가위 정도 하는데요 외대재배는 이렇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도 전지가 끝난 거에요 이건 이제 파쇄할 거에요 이건 지금 지지했던 것 때문에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외대재배가 일손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외대재배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작년도 외대재배를 했구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전지를 합니다 이게 외대재배 전지가 끝난 거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모아서 파쇄를 하면 됩니다 이거까지만 하고 외대재배 영상을 어느 정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외대재배를 하는 전지 이렇게 쉽기 때문에 외대재배가 일손이 적다 그런거구요 이런것들은 파쇄기로 파쇄해서 여기다 뿌려주면 되구요 지금 바닥에 있는 이런것들은 제가 명월초를 당뇨에 좋다는 명월초를 바닥에다 재배했던 데라 그렇구요 다른걸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끈 유인끈 보면은요 가로장대 위에 이렇게 이걸 낙하산줄 이라고 합니다 낙하산줄 한 4mm정도 되요 4.5mm인가 4mm 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낙하산줄 보다 가는 씨씨롱 줄이라고도 하고 여기 좀 한 2mm정도 되는 이런 줄을 사서 내리고 그리고 단 2개 이게 호박집게라 합니다 이렇게 호박집게로 한번 두번 해놓으면 흔들림 없이 쓰러지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외대재배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대재배 전지 해놓은 환경이구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곳입니다 저는 6미터 한 50정도 된 데에 4줄을 심었는데 그리고 가운데 두 줄은 90cm 간격으로 두줄 심고 주간간격도 90cm 찍었는데 요건 조금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많이 심어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해봐서 그냥 할만한데 거리가 좁으면 좁은대로 전지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 1미터나 1미터 20정도 주간간격에 띄워서 현실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구요 오늘은 오늘은 2월 15일입니다 3년차 하우스 3년차 저 뒤쪽 편에는 4년차 되는 사과대추나무도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한 30에서 50cm 사이에 바닥부터 30에서 50cm 사이에 잘라서 오늘도 외대재배 올해도 외대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성식 건강먹거리에서는 손쉬운 외대재배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 제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좀 제법 굵은 그런 나무들은 한 번에는 안되지만 이건 좀 굵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잘랐던 것보다 이쯤 한 40cm 정도 되겠네 40에서 45cm 정도 이쯤에 제가 절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것 때문에 위에 있는 그 유인줄 때문에 잘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되구요 만약에 안되면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되는데 그 톱 같은 걸로 해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수월하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외대재배를 하면 좀 일손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성식 건강먹거리에서 외대재배용 전지하는 것을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